여기 낚시다를 걷어주세요 야 낚시다를 걷어주세요 아니 그냥 여기에 낚시다를 걷어주세요 쐈어요 걷어준다는 게 제가 처음으로 아 예 옆으로 땡기면 안돼 땡기면 안돼 물앞에서 오우 대박 올리고 있음 여기 담고 있음 우와 오우 가보셨으면 수건으로 눈 가리는거에요 아 네 예원아 아니야 가보셨으면 수건으로 눈 가리면서 머리쪽 아가미쪽 이렇게 잡는거에요 잡고 줄을 쭉 뚫어오면 입에 이렇게 끌려있어요 바늘 끝에 잡고 바늘 모양대로 돌려주기만하면 바늘 빠져요 잡은 고기는 뜰채에 담아서 들어갔고 여기 두고 오우 우와 박예원 대박 내가 잡은거 아니랍니까 잡아 자 사진 한번 찍자 한 번 봐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오우 박예원 너랑 annah